의성마을TV 기자단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고봉공원 주변을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볼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계단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서 반대편에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때문에 촬영도 할수있게 의자도 있고 그러네요 이어서 보니까 건너편에서 아주 경치가 구멍이 좋습니다 주부대가 뚜뚜이로 안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나무가 안병이다 아주 예술입니다 타품이 5월 3일인데 아가씨꽃이 피기 직전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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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물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칠 수 있게 되었나 가본데요, 한번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